이름이 되게 이쁘시네요. 이게 아리수가. 물 아니에요 물? 본명이세요? 여기서 무슨 예명을 쓰신 건가요? 회사에서 예명을 쓰신 건가요? 회사에서 예명을 쓰신 건가요? 예명수일 수도 있지. 저희 말고 여기 게스트 아시죠? 아시죠? 차태현. 태현이잖아요. 차태현. 차태현, 장혁. 차태현은 맞는데 못 보신 거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주세요. 장혁이요 차태현이에요. 일단 저도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근데 되게 이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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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받아? 대놓고 받아? 대놓고 받아. 네. 여기가 몇층이지? 9층? 9층에 이아리솔씨. 며칠 뒤에 전화하면 종국이에요. 그래서 011이거든요. 011.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앞에 전화기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총 5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각 팀마다 전체 전화번호 보거든요. 지금 회사에. 우리 아리수씨. 아리수씨한테 한번 전화할까요? 아리수씨한테. 아아. 왜 이래. 우리 쪽에서 전화하겠다는데 왜 그래. 김정국씨 어떻게 생각하냐고. 자 9층에 계시는데. 아 알았다. 여기 아리수씨 있네. 저기 눌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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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여쭤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뵙고 싶다. 난 9층 올라가기 전에 잡혀가지고. 뭔지 여쭤봐야 돼 지금. 김정국씨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봐. 저걸 왜 물어봐야. 김정국씨랑 시사를 한다면 어디. 안녕하세요. 아 그러네. 저기 안녕하세요 아리수씨.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근무 중이시죠? 네. 아 저 유재석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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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장혁씨도 있고. 혹시 회식 같은 거 이런 거 하시죠? 네. 네. 회식 뭐 그렇게 좋아하시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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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돼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리수씨. 안녕하세요. 정국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국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야. 왜이들. 안녕하세요. 저는 송지효인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개인적으로 김정국씨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좋아하는 가수. 아. 아. 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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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번대부가 다 써놔서. 남자로. 우리 여쭤봐야지. 아. 아 그렇죠. 저희가 회식에 관한 미션을 받았어요. allied 조사 중이份자가. esc에 조사 중인데요. 그 안 KonX 회식 할거 einide. 한달에 한두번 평균적으로 봤을때 한식을 좋아하시나요? 양식을 좋아하시나요? 저 다 잘먹어요 너무 기회다 끊으세요 너무 깁니다 친구들 목소리랑 사장님 조승이 형 한번 바꿔주시는거 아니지? 조승이 형 이따 꼭 읽어주실게요 어 잠시만요 아 조무기 형 스스로인데 아 예 받아봐 형이 진짜 이거 기회 만들어볼게 진짜 괜찮으시나요? 목소리 좀 두껍게 해서 진짜 괜찮으시나요? 목소리 좀 두껍게 목소리 좀 두껍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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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아까 저 인사드렸죠 아니 저기 저희 팀원들이 너무 귀찮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왜 그러세요? 뭐라고 하면 또 갑자기 나 야 쟤네한테 하듯이 해 아무튼 저기 너무 감사합니다 통화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수고하십시오 저 셔츠 오케이 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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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형 뭐라고 해 아 그만해 다들 가면 어떡해 무산을 던져버리고 싶지 않아 두껍게 두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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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같이 하잖아요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솔직히 지효 있는 것만 알려면 지효 남자 직원들이 많이 온단 말이야 그렇지 어? 아 그리고 장염 씨 있는 거 얘기 들으면 여자가 얼마나 오시겠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껍고 두껍고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세요 여러분이 참석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석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리수씨 꼭 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리수씨 형수님 이따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멤버들이 준비한 캐릭터인데요, 가고 싶은 분들에 가시면 됩니다. 신난다! 신난다! 이렇게 신나게 파티가 처음이야!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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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수 씨! 아리수 씨! 아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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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빨리 앉아. 남과지 말고 빨리 앉으라고요. 아... 형, 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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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가 뭐 관광이세요? 이벤트 마케팅이에요. 형, 승희 형이 어떻게 되셨어요? 형, 승희 형이 어떻게 되셨어요? 야, 하지 마. 아... 형, 승희! 형, 승희! 형, 승희! 사랑을 만났고, 제 추억을 만났잖아요. 우리는... 그럼 오늘 또... 아리수 씨가 왔으니까 저는 마음이... 그러면은 정국이 형이 쏘시는 거고요? 그럼 다 지수 잡아주셔서 더위가 쏩니다! 자 여러분! 어차피 매달의 색깔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의 의미에... 우리는 하나의 의미에! 하나의 의미에! 내 손을... 절가주세요, 절가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다 같이 하나! 팀으로 할 수 attacks! 아휴, 쌓인하세요! 자 형도 쌓인하시고요! 우리가 전화가igsaat! 너무 고맙습니다.